올 추석 귀성길은 토요일 6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석 귀성길은 토요일인 6일 오전이 가장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8일 오후부터 차량 통행이 집중돼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귀성길은 서울에서 부산, 광주까지는 최대 8시간,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4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5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지난해보다 13.3% 증가한 3,945만 명이 이동하고 이 가운데 추석 당일에만 740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